아 어린이집 잘 갔다와 지금 엄마가 빵 사갖고 올게 지금 무슨 빵 먹고 싶어 카시테라 소세지 빵 돌려줘 돌려줘 식빵이네 식빵 아 식빵? 식빵이네 식빵 아니 오빠 식빵 아니고 쿠키야 식빵 쿠키야 쿠키 만드는거 보는거야? 준우야 엄마 물어보잖아 쿠키 만드는거 보는거에요? 내 엄마 해야지 대답해야지 내 엄마! 우와 준우 씩씩하게 대답한다 준우 멋진데? 준우 멋진데? 준우 멋진데? 준우 멋진데? 아 덴드와 스카이 사줘? 어? 어? 몇개 살거야? 뭐 살거야? 과일 자리기 안 살거야? 싹둑싹둑싹둑싹둑 나 뭐 살건데? 나 덴드와 스카이 다섯개 살거야 덴드와 스카이 다섯개 살거야? 네 그럼 돈 많이 써야되는데? 준우야 거기 보세요 덴드와 스카이 다섯개 살거야? 준우 기차 사고싶다고 했잖아 덴드와 스카이 다섯개 살거야? 응 준우 돈 많이 써야되는데? 돈 많이 써야되 돈? 왜? 슬퍼? 나는 그쪽 하고 싶은데 응 그렇어? 왜 슬픈 표정이야? 버스 타고싶어? 어니이치 아직 안왔는데 버스 타고싶어? 응 버스 타고싶어? 어 가만히 있어 엄마 힘들어 너 아기도 아니고 엄마 다 낳아달라고 그래 준우 다섯살인데 준우 다섯살인데 엄마 순준우가 다 했떠 순준우가 준우 뭐를 했떠요? 순준우가 여섯살인데 준우는 다섯살 했떠 순준우가 여섯살인데 형아라 그래야지 형아? 응 아 준우 내려간다 밑으로 준우 어디가? 준우야 일로와 조심 조심 조심해 준우야 조심 일로와 일로와 버섯이야 이거 준우야 이거 버섯이야 아니 여기 여기 버섯이라고 이게 버섯이야 이봐 버섯 나지? 어 그쪽은 아닌데 준우야 버섯 봐봐 이 버섯이야 준우 버섯 한개 따봐 아니 이거 이거 큰거 따봐 큰거 이거 따봐? 어 그거 따봐 안 깼는데 준우가 해봐 우와 준우 버섯 땄다 우와 준우 버섯 땄다 우와 우와 준우 버섯 땄다 publicly 내지